아 맛있게 됐어요 제후 김치 떡볶이를 했네요 아주 맛있게 됐네요 그 봄 김장김치를 가지고 깔고 밑에다 양파를 잔뜩 깔아서 우리 농사진 걸로 빨간 고추 좀 넣고 팽이버섯이랑 넣어서 비마곰 뭐이 좀 넣어가지고 고추장 같은 건 빼버리고 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굴소스에다가 간장 참치액젓 넣어서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마늘 생강 넣고 후추 좀 넣고 식초를 좀 넣어가지고 끓였어요 근데 아주 맛있게 끓여서 벌써 우리 가족들 한 접시씩 이렇게 먹으면 밥을 같이 곁들여 말아먹어도 좋고 그냥 씀씀하니까 떡볶이하고 고기하고 씀씀하게 별로 세러드처럼 먹어도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밥을 넣지 않아도 좋고 또 좀 허전하면 여기다 탄수화물로 밥을 한 숟갈 더 넣어서 말아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제육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아니죠 김치 떡볶이가 됐네요 아주 맛이 좋아요 구요 그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.